유튜브 3분 줄넘기 채널과 함께하는 신나는 기술 줄넘기 초국 12단계를 시작하겠습니다. 느린 스윙 8번 아픈들어 끼기 느린 스윙 8번 아픈들어 끼기 느린 스윙 4번 기본 스윙 8번 아픈들어 끼기 느린 스윙 4번 기본 스윙 8번 아픈들어 끼기 느린 스윙 2번 기본 스윙 4번 아픈들어 끼기 느린 스윙 2번 기본 스윙 4번 아픈들어 끼기 느린 스윙 8번 기본 스윙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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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픈들어 끼기 2 3 카 기본 수능 앞 훈들어 뛰기 2 3 카 마지막 단계입니다. 기본 수능 옆 훈들어 뛰기 수고하셨습니다. 언제나 신나는 유튜브 3분 줄넘기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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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